그러니까요. 아 단어 속에 답이 있다가 뭐예요. 아 나도 지금 그래서 화 엄청 내고 왔어요. 알잖아요. 화내는 거 지금 하나 있잖아요. 아 늘 알잖아요. 화는. 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아 답이. 단어가 뭐냐고. 단어 속에 답이 있대요. 내가 어떻게 하는 단어를. 단어가 뭐예요. 단어가. 내가 어떻게 하는 단어가 뭔지. 나도 모르는데. 아니 그게 무슨 정보라고 그걸 정보라고 줘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정보야. 그게 무슨 정보야. 아니 그게 내가 받은 정보예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유자 찬잔했습니다. 어 형님. 어 수기야. 어 수기야. 여기로 왔네. 뭐 무슨 무슨 갑자기 왜 뭘 짜셨어요. 짠 게 아니고. 갑자기 뭐 짜셨죠. 저기 미리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예. 그 수고해라. 아침 먹었어. 네? 아직 많이 먹었어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일단 여기서 따뜻한 찬잔 먹어요. 아 maybe ROH спокойствие이야. 형 antis點. 형. tread lost. 형 어떻게 해. 괜찮겠어? 네? 내일 thrust. 거. 일단 가자. 뭐 일단 집에 들어가 그러면 큰 일 있나요? 아니 일단 따뜻한 거 하나 시켰고. 제가 오랜만에 진짜 일요 보라이티에서 만난 데 이게 고생만 시켰습니다. 아니 아니 왜 미리 부터 사가 부터 어새요 형 보호박이. 차 한잔하고 있어 승 네세요. отв었습니까? 얻었구나. 형, 형. 형, 신해요. 뭔지 알 것 같다, 뭔지 알 것 같다. 속일 수가 없네. 승기야. 승기야 갈게. 네, 믿다 봬요. 아, 쟤 어떡하지, 쟤? 아, 승기 좀 딱히 죽겠네, 쟤. 경험해야지, 뭐. 아니, 또 승기가 체력 좋으니까. 그럼, 근데 또 운동 잘 안 했는데 뭐. 이거는 끝까지 가보면? 끝 어디야? 어디? 끝이 어디야? 똥? 아유, 까지라. 승기, 참. 아이고, 소리나네. 아이고, 일단 어머님들한테. 그렇지, 아이고. 뭐야, 뭐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제가 많이 놀랬을 텐데, 그렇지? 우리는 저런 걸 그럴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중에 몇몇 분이 이렇게 볼스 다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어머니 형이 괜히 걱정한 게 아니었네. 어머니, 깜짝이야. 이거랑.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뛸 걸 그랬어. 어, 게리 형. 어, 승기야. 뭐 좀 찾았어? 네? 뭐 좀 찾았어? 형, 오늘 체력 좋아요? 왜? 이리쎄는 건강해야 해요, 형. 정말 끝에 딱 가보면 난리나? 대박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 깜짝 놀랐는데. 너 여기 처음 왔니? 나 여기 처음 왔어요. 아 그래? 제가 먼발치에서 형님 응원해 드리려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제가 뒤쫓아갈게요. 그 정도요? 혹시 모르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건강? 건강. 두 다리 멀쩡하죠? 아니 멀쩡하네. 파이 멀쩡하죠? 당은 돼요. 고! 제가 뒤따라 갈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알았어 승기야. 갔다 올게. 고맙다 승기야. 깜짝 놀라셨구나 진짜. 어떻게 가 ready. 아aine ansch나. 아 잠깐만.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which side effect strapped. 어머니. 아잠깐만. 어머니. 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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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야 승희야. 야 이 승희. 야 이 승희. 야 이 승희. 너 이렇게 있냐고. 저기 이 승희. 나 이제 보여줘. 야 이 승희. 야 이 승희. 야. 야 내가 걸었다고 할거야. 형 뭐야. 형 뭐야. 형 형.